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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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야 말해봐 아 들린다 아 들린다 들린다 아 빨리 한국 가서 민트초코랑 고르고저려 먹고싶어 민트초코 뭐 뭐야 근데? 민트초코 민트초코 무지지 민트초코 먹을래 무지지 민트초코 먹을래 무지지 민트초코 먹을래 무지지 민트초코 아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맛없다 야 너 지금 사오자는 거야 지금 뭐가 맛없다는 거야 저렇게 향이 안 좋다던데 민트초코 치약으로 만들어? 아냐 무조건 바닐라지 아이스크림은 난 바닐라 아니면 안 먹어 배로나 하나 2,000원에 사먹었는데 저번에 아는 사람하고 배라 갔는데 바닐라 먹었다고 못 먹었어 솔직히 배라 가서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너 맨날 바닐라 밖에 안 먹잖아 나 유럽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집 가서도 바닐라 먹었는데 얘는 항상 보면 다닐라 아이스크림 다른 맛 3개 이렇게 딱 집으면 얘네 갑자기 원 바닐라 앤 원 바닐라 앤 원 바닐라 해가지고 바닐라 딱 집 사가지고 김일 쓰리 바닐라 진짜 개 웃겨 너 아이스크림은 뭐 먹냐? 슈퍼에서 아이스크림?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은 웬만한 거 다 먹는데 안 먹은 지 좀 오래 됐어 나 붕어삼만큼 밖에 안 먹어 배로나 사먹게 되더라 붕어삼만큼 먹어봐 거기 안에 바닐라 들어있어 와 진짜 너는 너 바닐라 좋아도 그냥 아니 바닐라 맛있잖아 배로나 맛은 있지 왜 바닐라를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을 하는 거지? 바람들은 아니 아니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이 아니라 다른 맛도 많은데 굳이 그거 뭐 가지나 이거지 바닐라가 뭐가 어때서 아니 봐봐 야 딱 베스킬랑 베스타를 갔어 네 이번에 이거 신상으로 나오는 아이스크림인데 아 저 바닐라요 아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는 아 그럼 바닐라요 이번에 이거 진짜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되게 상큼하고 끝맛이 되게 깔끔 아 저는 그러면 바닐라 바닐라 맛있잖아 굳이 추천해주고 좋은 말 다 해줬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바닐라 가져갈게 너야 솔직히 인정하시죠? 바닐라 맛있어 그래 맛있으면 됐어 너가 맛있게 먹어도 된 거야 아